인천시 교육청이 2022학년도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최종 합격자를 인천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일반 구분 모집 31개 교과 317명, 지역 구분 모집 6개 교과 9명, 장애인 구분 모집 4개 교과 6명 등 총 332명입니다. 합격자 성별은 여성 75.3%, 남성 24.7%이고 연령은 20대가 67.5%, 30대 23.5%, 40대 이상 9%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합격자 중 졸업자는 85.8%, 졸업 예정자는 14.2%로 분석됐습니다.